일본 유명 제약사가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숨진 사람이 2명이 추가돼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건강식품 전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고바야 씨 제약은 오늘 붉은 누룩 성분의 자사 건강제품을 먹고 숨진 사람이 추가로 2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붉은 누룩 제품과 관련해 숨진 사람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약사는 내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병원에 입원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0여 명에서 106명으로 늘었고 제약사 문의 창구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 상담 건수가 3,600건 접수돼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오사카시는 제약사 측에 현재 판매 중인 세 가지 관련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능성 식품으로 표시된 약 7천 개 제품 전체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식약처는 문제가 된 고바야 씨 제약의 붉은 누룩 성분 제품이 국내에는 정식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나 일본 여행 중 구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박상진입니다. 모두가 모두가